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constructor-inheritance.js 됐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쪼개서 클래스를 왼쪽에 이 construct function을 통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또 그걸 상속하는 건 오른쪽에 function을 정의했고요 일단 person 이라고 하는 function을 정의합니다 이 function이 실행될 때 name과 firstScore와 secondScore가 이렇게 인자로 들어올 것이고 thisName은 name thisFirst는 first thisSecond는 second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person 이라고 하는 함수 construct function의 프로토타입으로 제가 sum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return 값으로 thisFirst 더하기 thisSecond를 통해서 이제 이 person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모든 객체에서 공유하는 메소드를 만든 거죠 그리고 저는 person 이라고 하는 저 construct function을 상속한 생성자를 또 만들고 싶어 졌어요 그 생성자의 이름은 person 플러스예요 똑같죠? 옆에 있는 거랑 그리고 이 person 플러스는 일단 name과 first는 똑같아요 그리고 second도 똑같은데 third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erson 플러스의 프로토타입 avg는 이렇게 해서 return 값으로 thisFirst 더하기 thisSecond 더하기 thisThird 나누기 3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용하는 모습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실행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person 플러스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얘가 실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의 this.name은 this.first 카피합시다 이거 그대로 카피하고 this.third 이렇게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이거 별로 의의가 없지 않아요 왜요? 우리 parent가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만큼이 같은 기능인데 또 우리가 구현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야 할 만하지만 이게 뭐 1억 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parent에 있는 저 함수를 호출해서 그 함수가 갖고 있는 이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죠 그럼 그때의 뭐에만 집중하시면 되냐면 this에 집중하면 됩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코드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person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는 거고 name.first.second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자, name 값이 들어간다고 해도 여기에서의 this는 우리가 만든 person 플러스를 통해서 만들어질 객체가 아니거든요 이 this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는 얘는 그냥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평범한 함수인 거예요 앞에 new가 안 붙었잖아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call 이라는 걸 통해서 첫 번째 인자로 person 플러스라고 하는 생성자가 new를 통해서 호출될 때 만들어지는 객체 어디에 남겨있어요? this를 인자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call 메소드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는데 이 코드의 this는 우리가 생성하려고 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저 생성자를 통과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person 플러스의 작업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누구와 같은 일을 하는 걸까요? 얘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자바스크립트 객체 지향의 핵심은 this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this가 일종의 문맥, 맥락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녀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성자와 관련돼서 구현을 해봤어요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도 해봤는데 이 상태로는 좀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person 플러스는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건 했는데 이 person 플러스는 이 sum이라고 하는 걸 아직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상속관계를 우리가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